어떻게 만날래 너가 저기 위에 피를 접어 그녀와 함께 자고 손상각한 두 구름에 가는 이렇게 쓰고 싶다고 I love you, I love you 마음속에 모이저 모든 말 사랑해 사랑해 한 년만 해도 행복해 그리고 또 지르고 아마 처음 거는 더 드려왔을 소중한 내일을 함께하자고 사랑할게 오늘날 전사 반도 다시 와서 너의 소원 하나를 들어준다고 전사하면 어떻게 잘 할래 고생이 땅에 빛을 받아라 그녀의 빛과 빛을 받아라 그녀의 빛과 천하단 너의 신을 만들어 나 머리에 꼽아주며 I love you, I love you 고생이 땅에 뵙고 싶다 사랑해 사랑해 고생이 땅에 뵙고 싶다 고생이 땅에 뵙고 싶다 바다처럼 보는 더 드려왔을 소중한 내일을 함께하자고 사랑할게 고맙습니다! 오시고 속아 있으시면 집에 들어가셔서 탈툼을 남겨주세요. 더 훌륭한 다음 무대를 준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제가 아주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요.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도 될까요? 아이도 옷 갈아입고 나올 때까지 바꾸고 계시면 좋겠습니다. 문의 들어가십시오. 사진 촬영은 개인정도 하세요. 네. 엄마 어디 갔어 엄마?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엄마 어디 갔냐? 소연아 여기 좀 봐봐. 소연아 아유 당신은 어디 갔다 왔어? 재현이 되는 거 아니야? 당신이 올라와서는 찍어라. 아유. 남유. 항상 설명해주况 lui. 아유. 사랑. ved. hot sex. 참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